자, 앉아! 앉아 앉아 앉았지? 자,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그리죠 동코? 동그라고? 동.. 동그랗게 그려 아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려서 오른발로 무릎을 탁 쳐줘 자! 그렇지 반대 후 빡! 그렇지 골반 써봐 골반 써봐 아니, 그렇지 그렇지 속만 막아주는 거야 막아줘? 방패처럼 막아줘 자, 거기서 골반 방금 했던 거 자 다시 반대로 자 아아아아ㅏ 골반 야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